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연관된 헌법 84조를 둘러싸고 해석 논란이 일었습니다.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.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재직 전 시작된 형사재판은 당선 후에도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면서 공무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죄가 확정되면 퇴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박 의원의 주장은 이 대표의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는데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서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고 답했습니다.